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에 청주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결성을 하고 북한에다가 통신문을 보내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충북 간첩 사건인데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소식을 보니까 이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북측의 지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자신들과의 면담에서 문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북측에다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 측에서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신을 통해서 입수한 충북 동주의 일당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들은 2018년 1월 이후에 지난 5월까지 73차례에 걸쳐가지고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북한하고 주고받은 지령문하고 보고문의 통신 내역이 담겨져 있는 것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7월 18일 북한 조선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문화교류국에 보낸 통신문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기사 회생을 한 이재명 지사는 진보적인 인사로서 박원순 시장의 희생에 대한 충격에 더해가지고 대중들의 신뢰하고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북한에 보고했고 당시에 이와 같은 보고가 북한 측으로 들어간 때는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던 때이고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공기선거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무죄 취지의 파기완성 선거로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동지에는 또 이재명 지사가 민주나 진보, 개혁세력의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결집이 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기를 제안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본사라는 것은 북한과의 연결을 숨기기 위해서 보고문의 수신자를 본사 또는 회사라고 지칭을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 5일에도 북측으로 회신을 보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아직은 넘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본다면서 그가 당선이 되면 회사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까지는 결론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대선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은 주시해보았으면 한다고 보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보고에서는 송영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를 두고 이를 정리해서 북한에 알리기도 했는데 이들은 2020년 10월 20일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을 접견하고 통일 반며목, 백만그룹 북녘 이송을 위한 방북단 조직하고 대규모 통일 반며목 단지 조성 등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현 정부의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느꼈다고 이야기했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놓고 생각을 해보면 왜 민주당의 지난 경선에서 그 난리가 났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는데 지난 민주당의 경선에서 가장 많이 불만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 대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보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송영길 측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재명이 당선이 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호전시키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골적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만드는 소식이며 실제로 이재명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조차도 송영길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맺힌 게 많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소식을 보고 있으면 최근에 선관위 측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이런 현수막을 걸려고 할 때 선관위에서는 이라는 빨간 글자가 특정인을 연상시킨다라고 쓰지 못하게 했는데 왜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것인가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계획 문건에서 시장님 지시 관련 건입니다라는 메모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선을 긋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금물살을 타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남시장 자격으로 관련 보고 문건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개발 계획 위반이라든가 대장동 주민의 의견 청취 출자 승인 배당금의 활용까지 하나하나 승인을 받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 과정에서 시장실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문건을 검토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 전 실장이 해외 출장을 갔던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함께 대장동 공문서에다가 함께 서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시청으로 올라가는 대장동 보고를 정진상 전 실장선으로 거치지 않으면은 시장실로 넘어가지도 못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대장동 결제라인 한복판에 있었던 이재명의 측근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아파트를 분양받은 배경도 의심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정 전 실장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영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실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도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성남시청 결제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해서 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일일이 보고를 받았다면은 이거는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 사항을 세세히 보고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업무라면서 배임이라는 의혹 제기는 예상보다도 땅값이 크게 오른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결과론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측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부분이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초과 이익 관련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당연히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수 좋지 않은 조항이 들어가야 되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대장동 사업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서명한 출자 승인 검토 문건에는 이 내용이 있지만은 이로부터 석 달 만인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채 해당 공문을 화천대유 측에다가 보낸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몰랐다면은 이거는 무능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청 내부 공문소 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따로 올라간 보고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2017년 6월 12일 대장동 개발에 따른 배당금 1822억 원을 다른 정책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승인이란 문건도 드러났고 해당 정책의 내용은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18만원을 성남시민들에게 지급한다라는 시민 배당 공약으로써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얻은 성남시의 이득을 가지고 자신의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이처럼 문건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관련해가지고 자신은 잘 몰랐다 자신의 책임은 없다라는 이런 발뺌은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속 보이는 이재명의 주변부 털기 꼬리 자르기 등의 국민을 기만하는 수사는 적당히 하고 이번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것은 현재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들이 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한시라도 빨리 이 몸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